건선은 온몸에 각질과 반점이 생겨서 옆에만 가도 전염될 것 같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건선 환자들은 질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잘못된 편견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살 때부터 발병이 시작돼 28년째 건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김종수 씨. 여름철에 조금 나아지다가 날이 추워지면 다시 도저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심할 때가 아니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어느 곳 하나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30년 세월을 자식 병수발에 바친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차가운 주변의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건선협회 조사 결과 환자 10명 중 6명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고 10명 중 9명은 건선 때문에 업무나 하급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건선 환자 10명 중 6.5명, 중증 환자는 10명 중 8명이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치료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1년에 천만 원이 드는 치료비를 감당 못해 증상이 악화하고 그래서 더 취업이 안 되거나 해고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건선은 면역체계 이상이 원인으로 절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선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진균 이런 걸로 오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몸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접촉헌되거나 만짐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편견과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 전 국민의 1%라는 적지 않은 건선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이중고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